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. 며칠 남짓 안 했죠. 아 그럴까요?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렇습니다. 함영지 박남친이가 새해 복마이 바듯이라고 사실 저기 나가서 큰절을 해야 되는데 큰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막 돈 던지고 그래요 돈을 그래서 나갈래 나갈래 그러면 아 그냥 역사심이다 우리가 많이 큰절 하면은 우리 저 수코러스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? 돈이 올라오는데 자 새해 복마이 바듯이라고 우리 아이네과 한국연예술 예술인 모든 회원들 대표에서 인사 올리겠습니다. 자리업! 경례합니다. 파이팅 등록 여러분 2014년도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파이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자 이 얘기도 하면 대사를 까먹었어요 지금.